저도 갈래요 오면 안 돼, ㅆㄹ나 소개팅 콘텐츠야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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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제가 내일 소개팅을 합니다 별일 없으면 복장을 딱 이렇게 입을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차려입기로 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소개팅 콘텐츠 좋다, 이런 걸 날 불렀어야지 근데 쫀드가 상대가 생물이어야 한다 근데 쫀드가 상대가 여자여야 한다 그리고 쫀드가 이뻐야 한다 그랬더니 쫀드가 다 응응응 삼진응을 부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못 믿겨서 DM도 했어요 너의 행복을 빌어 쫀드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에 좋아 허나 김은별 이딴 거 나오면 네 불행이 시작될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사전에 확인 좀 해놓을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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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갱아 오늘 1월 5일 기준으로 내가 하는 말인데 내일 쫀드기 콘텐츠에 너 나오면 뒤진다? 너가 만약에 섭외 예정이 있다고 하면 당장 전화해서 아프다고 해야돼, 알았지? 아버지 어? 어? 죄송해요 진짜야? 안녕히 주무세요 여보세요, 잠깐만 야, 야 쫀드기가 말하지 말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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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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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뭐가 아픈 거야? 입에 뭐 나왔어? 구내염 어? 구내염? 구내염? 누굴까? 아니야 머릿속에서 불안을 지우자 편하게 생각하자 어 남자! 아니랬어 생물이랬어 이쁘다 하고 있어 은별이 아니랬어 양갱이도 아니겠지? 만약에 양갱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개렘프드 개인전을 실사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개소리 좀 하지마 뒤지기 싫으면 웃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 달콤한 멘트들도 많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쫀득님 아는 이쁜 여자분 많잖아 그치? 그 아는 이쁜 여자들과 나를 한방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아고 이뻐야 이쁘다고? 걔는 김은별 밤량갱급이야 지금 나한테 어? 빨리 조심하자 나 조심해 내가 알기로는 사람이 속에 핑 시켜준다고 해놓고 에스샵을 했고 여자라고 했어 여자라고 했어 여자라고 했다고 고추가 업됐어 괜찮아 약속했잖아 소개팅에 나갔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있으면은 여자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쫀득이는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정직한 사람 되는 거야 내가 안 믿는 게 역지가 있거든 똑똑하다고 하는 질문들 안 먹는다는 방향된 그리고 제출에 대한 컨텐츠가 된다는 쫀득이 있어 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어 김민수도 한 번쯤은 제육톱밥을 사 쫀득이의 컨텐츠도 분명 빗볼 컨텐츠가 하나 있을 거야 그 제육톱밥 그때 그날 말고 사진 적 없지 않아 미래의 소개팅 상대분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날 쫀득이 합방 이후에 보는 장소가 데이트 장소가 될지 당신의 추모를 올려야 하는 장례식 장소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결혼식 장례식 어떤 식을 원하시는지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예약해 놓고 베리홀 웨딩홀로 박쥐야 씨바 야 박쥐야 너 씨바 유기를 뭐해? 어 금요일 금요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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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해? 개새끼야 빨리 대답해 없다고? 아 그래? 정말이지? 딱히 있으면 안 돼? 뭘 설마야 네가 섭외를 안 받았으면 된거지 그리고 박쥐는 쇼탄이면은 저런 거 응하지 않아요 정당이 있는 녀석이라서 괜찮습니다 어어? 내일 나 소개팅을 한다고? 쫀득이의 이 소개팅 콘텐츠 이쁜 사람이 나올지 같은 사람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상대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들아 여푸 박삐삐는 솔직히 나한테 완전 땡큐지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쫀득이가 생각하는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진 않아 그럼 재밌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누굴 초대했느냐 근데 솔직히 와빌리지를 건드렸다? 그건 일단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는 거기서 방송할 수가 없어 그들은 아닐 것 같고 와빌리지도 너무 뻔했다 어떤 의미로는 그래서 일단 그녀에게 레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편지를 써보도록 할까요? 하하하하 내가 뭐 쓰지? 으니 이름 모를 내 님에게 삶이란 거친 풍파를 헤쳐나가는 항해와도 같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나의 항해에 나라는 선장은 지쳐있었고 지친 나의 눈에 들어온 당신이라는 등대 그대여 내가 그대라는 등대에 잠시 쉬어가는 갈매기가 돼도 되겠습니까? 당신이라는 원피스를 찾은 루피가 이게 루피가 뭐냐면요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원피스라는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바다에서 항해를 한다는 게 선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이라는 원피스를 찾았다는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비유를 한 것이죠 지친 나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먹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저라는 사람에게 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는 쫀득이죠 어여쁜 분들이 아닌 이담양 와빌리지 박쥐 이런 장난질을 했다면 하지만 정말 쫀득이가 날 챙겨줬다면 부디 우리 쫀득군 내게 소개팅 상대에게 장난질 안 했기를 바래 입니다 이담원 뭐에 날씨는 어떻게 해 Anytime 대사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